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발용점장! 행복하다! 뭐해서 ventilation 올린다 했는데 츄고프를 слов하게 만들어줘요 여름에州 지켜줘서 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간장게장, 양념게장 먹방 레츠고! 오늘 음식은 정수게장이라는 곳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간장게장부터 간장게장 오! 왜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개가 컸나요? 우와 오! 오! 가끔 바람다 음~~ 계란 양념게장 양념게장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건 진짜 밥도둑 얘는 밥을 비벼서 꼭 먹어야 할 맛입니다 이 간장게장은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느껴져서 비린거 못먹으시는 분은 힘들수도 있는데 이 양념게장은 와 이건 치킨보다 맛있어요 양념치킨 이런거 생각도 안나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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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밥 두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간장게장용, 하나는 양념게장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라지ASU 김 nuggets 참기름 mortality Мleme Shanghai 요리 1. dazu 숙성 가지고 면 멈춰 간장게장 비빔밥 먹어볼게요 간장게장 비빔밥 자막을 만드는 중 우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unbelievable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화룡점정! 간장과 양념의 조화 와 이것도 맛있네요 와우, 행복하다 간장게장 vs 양념게장 저는 양념게장 와, 양념게장 소스가 말도 안됩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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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